경기도는 15일 대한산업안전협회 의정부 교육장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의부지사와 시군에서 활동하는 노동안전지킴이 40명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올해 선발된 104명의 노동안전지킴이들은 산업안전자격증 보유 또는 안전관리 3년 이상의 경력자들로 전년도 기준인 국가기술자격이나 1년 이상의 경력에 비해 지원자격을 강화했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활동기간인 3월부터 12월까지 50인 미만 사업현장을 순회 점검하며 위험성 평가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지도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도 수행할 계획입니다.